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준비한 소설은 나도향의 단편소설 행랑자식을 재편집했습니다 행랑자식은 1923년 1월 개벽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소설은 부잣집 행랑에 살고 있는 가족 특히 12살 된 진태라는 아이의 관점에서 씌어진 소설입니다 행랑자식은 작가의 초기 낭만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가난과 빈곤의 냉혹한 현실을 담고 있는 사실주의적 소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도향 작가의 단편소설 행랑자식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행랑자식 나도향 어떠한 날 춥고 바람 많이 불던 겨울밤이었다 박 교장의 집 행랑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나더니 꺼져가는 촛불처럼 차츰차츰 소리가 가느러 간다 그러다가는 다시 옆에서 어린의 입에 젖꼭지를 물리고서 졸음 섞어 꽥 지르는 소리로 어서 읽어! 하는 어머니 소리에 다시 글소리는 굵어진다 나이는 12살 보통학교 4년급에 다니는 진태라는 아이니 그 박 교장 집 행랑하범의 아들이다 왱왱 외우던 글소리는 단 2분이 못되어 다시 사라졌다 그리고는 독립집 시계가 11시를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면은 고요하였다 이튿날 날이 밝은 뒤에 보니까 온 마당 지붕 나뭇가지에 눈이 한박같이 쏟아졌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눈이 다 끝나지 않고 보슬보슬 싸래기 눈이 내려온다 진태는 문 뒤에 세워놓았던 모지랑비를 들고 나섰다 처음에는 새로 빨아 펼쳐놓은 하얀 요 위에 뒹구는 것처럼 몸 가볍고 마음 상쾌한 기분으로 빗자루를 들었으며 모지랑비와 약한 자기 팔로서 능히 그 많은 눈을 쳐버릴 줄 알았으나 두어 삼태기를 가까스로 퍼버리고 나니까 팔이 떨어지는 것 같고 허리가 부러지는 듯 하였다 그러나 안 잊힐 수는 없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 것이 자기의 직분이다 어머니는 안으로 밥을 지으러 들어가고 아버지는 벽문으로 인력거를 끌러나갔다 한두 삼태기를 개천에 부은 후에 다시 세 삼태기를 들고서 낑낑하면서 개천으로 간다 두 손끝은 눈에 녹아서 닭 뒤에 뜯을 때 발 험을 벗겨내듯 빠지는 듯하고 발끝은 절여서 토막을 내는 듯하다 그는 발을 억지로 옮겨 놓았다 눈든 삼태기가 자기를 끌고 가는 듯하다 그렇게 그가 길 중턱까지 갔을 때 그의 팔의 힘은 차차 없어지고 다리의 맥이 확 풀렸다 그래서 그는 손에 들었던 눈 삼태기를 탁 놓치었다 그러자 누구인지 허허 이걸 좀 봐라 하는 어른의 호령소리가 바로 자기 머리 위에서 들리자 고개를 쳐들고 보니까 교장 어른이 아침 일찍이 어디를 다녀오시다가 발등에다가 눈을 하나 잔뜩 덮어 쓰시고 역정나신 얼굴로 자기를 내려다보고 계시다 진태는 그만 얼굴이 화타타여졌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멀거니 서 있었다 그는 무엇으로 그 미안한 것을 풀어야 좋을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하얀 새 벗어내 검은 흙이 섞인 눈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털어들이면 얼마간 자기의 죄가 용서되리라 하고 허리를 구부려 두 손으로 그 버선등을 털어들이려 하였다 그러나 교장은 한 발을 탁 구르시더니 그만두어라 더 더럽는다 하시고는 헹하시며 안으로 들어가시었다 진태는 무참하였다 손에는 어제 저녁에 습자 쓰다가 묻은 먹이 꺼멓게 묻어있다 털어들이면 잘못을 용서하실 줄 알았더니 더 더러워진다 핀잔을 주시고 역정을 더 내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여 그대로 멀거니 서 있었다 무참을 당하여 얼굴도 화탓하고 두 손에는 불이 난다 그래서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행랑 자기 방으로 들어가다가 안마루 끝에서 주인 마님이 아이 그래 그 애 녀석도 눈이 없는가 왜 앞을 보지 못해 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쥐구멍으로라도 들어가 버리고 싶도록 온몸이 움츠러졌다 그리고는 자기 뒤로 따라 나오며 주먹을 들고서 때리려 덤비는 자기 어머니가 이 망할 녀석 눈깔을 얻다 팔아먹고 다니느냐 하고 덤비는 듯하여 즐겁을 하여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더니 보기 싫은 저통이를 털럭털럭 하면서 어머니가 쫓아 나왔다 이 망할 녀석 눈깔이 없어? 나리만 햄 새 벗어내다가 그것이 무엇이여? 왜 그렇게 질뚱발이냐 사람의 자식이 어머니는 그래도 말이 적었다 그리고는 그네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진태는 간이 콩알만하게 무서운 것은 둘째 쳐놓고 웬일인지 분한 생각이 난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자기 잘못 같지는 않다 자기가 눈 삼태기를 들고 가는데 교장 어른이 딴 생각을 하면서 오시다가 맞닥뜨린 것이지 자기가 한눈을 팔다가 그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웬일인지 호소할 곳이 없어 그는 그대로 방바닥에 엎드려졌다 그리고는 고개를 두 팔로 얼싸 안고 자꾸자꾸 울었다 그는 눈물이 방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알았다 사짜리 깐 그 밑으로 흙내가 올라오는 것을 맡았다 그리고는 어머니도 걱정을 하고 아버지도 걱정을 할 터요 더구나 아버지가 이것을 알면은 돌짝 같은 손에 얻어맞을 것을 생각하며 몸서리가 난다 그는 신세한탄할 문자를 모르고 말도 모른다 어떻든 억울하고 분하였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호소할 때도 없었고 봄뿌리할 곳도 없었다 그는 방바닥에 한참 엎드려서 느껴가면서 울고 있을 때 방문이 펄썩 열렸다 그는 깜짝 놀랐으나 돌아다 보지도 않았다 그의 생각에는 그 문 여는 사람이 어머니려니 하였다 그래서 약한 마음에 이렇게 우는 것을 보면은 어머니는 나를 위로하여 주려니 하였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어나라고 하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한참 아무 소리가 없더니 예! 하고 험상스럽게 부르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다 그는 위로를 받기는커녕 벼락이 내릴 것을 그 찰나에 예감하였다 그는 눈물이 쏙 들어가고 온몸이 선뜻하였다 이번에는 꽥 지르는 소리로 일어나! 이것이! 하는 아버지의 성난 얼굴이 엎드린 속으로 보인다 그는 그러나 벌떡 일어나지는 못하였다 자기 눈 가장자리에는 눈물이 묻었다 그 눈물을 보면은 반드시 그 우는 곡절을 물을 터이다 그 대답을 하면은 결국은 벼락이 내릴 터이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지도 못하고 그의 가슴은 초조하였다 두 발이 성큼 안으로 들어오는 듯 하더니 무쇠괄구리 같은 손이 자기 저고리 동종을 깨들어 번쩍 쳐들었다 그는 쇠간에 매달린 쇠고기 모양으로 반짝 들렸다 울기는 왜 울어? 하는 그의 아버지도 자식 우는 것을 볼 때 어떻든 그 눈물을 동정하는 자정이 일어나는지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며 또는 웃음이 섞이었으니 그것은 그 눈물 나는 마음을 위로하려는 본능이다 왜 울어? 대답이 없다 글쎄 왜 울어? 가슴이 타나 대답할 수는 없었다 엄마가 때려주든? 진태는 고개를 내 흔들며 느껴 울었다 그러면 왜 울어? 꾸지람 들었어? 아니요 진태는 다시 고개도 흔들지 않았다 그럼 왜 울어? 말을 해 아버지는 화가 나는 것을 참았다 그리고는 이 자식아 말을 해라 왜 벙어리가 되었어? 말이 없게 하고서는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여러 번 타일러보다가 웬일이야? 하고 혼잣말을 하더니 바깥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근자에 볼 수 없는 늘어진 성미였다 아마 엄 엄에게 물어볼 작정이었던 것이다 아범은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더니 다시 들어오며 삼태기 어째냐? 응? 삼태기? 하며 안팎으로 들락날락하는 서슬에 암부엌에서 엄 엄이 설거지를 하면서 왜? 아까 진태가 마당을 쓴다고 가지고 나갔는데? 하고 개더러 물어보 그려 한다 아범은 화가 나는 듯이 아이 그런데 쭉쭉 울고 있으니 무엇이라고 그랬나? 하며 엄 엄을 본다 그러자 암마루에서 마님이 무엇을 보다가 운다는 소리를 듣더니 미안한 생각이 났던지 아까 눈인지 무엇인지 친다고 나림 아님 발등에다가 눈을 쏟아뜨렸다네 그래서 엄 엄이 말 한마디나 한 것인 게지 아범의 눈은 실룩해졌다 그리고는 잡아먹을 짐승에게 덤비려는 호랑이 모양으로 고개가 쓱 내밀리더니 어깨가 으쓱 올라간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바깥 행랑으로 나간다 바깥으로 나온 아범은 다짜고짜로 방문을 열어 저뜨렸다 그의 생각에는 주인 나리의 발등에 눈 어픈 것은 외려 둘째이다 삼태기 하나 잃어버린 것이 자기 자식을 쳐 죽이고 싶도록 아깝고 분하고 망할 자식이다 이놈의 자식! 자기 아들을 움켜잡았다 이리 나와! 진태는 두 손 두 다리를 가슴에다 모으고서 발발 떨면서 자기 아버지만 쳐다본다 이 망할 놈의 자식! 울기는 내 애비를 잡아먹었어? 에밀 잡아먹었어? 식전 아침부터 골짝골짝 울고 하더니 돌덩이 같은 주먹이 그의 등줄기를 보기 좋게 울렸다 아,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하며 복아치는 소리가 줄을 대어 나왔으나 그 뒷말은 없었다 매를 맞는 진태도 잘못했습니다를 조건 없이 할 수는 없었다 뭐야 아버지? 이 망할 자식! 하고서는 사정없이 들이팬다 울고 호령하는 소리가 야단스럽게 나니까 어머미 안에서 뛰어나오며 인제 그만둬요! 요란스럽소! 하고 만류를 하나 이게 왜 이랴? 가만히 있어! 하고 발꿈치로 뿌리치고는 이누아! 그래 눈깔이 없어! 나림 아닌 벗어내다 눈을 들어 부어누어! 또 무엇에 마음이 팔려! 삼태기를 밖에다가 놓아두어 잃어버려! 이 집안 망할 자식! 아범의 손이 자기 아들의 볼깃짝 등어리 넓적다리 할 것 없이 사정없이 때릴 때마다 어린 살에는 푸르게 멍이 들고 피가 맺힌다 그러할 때마다 아범의 목소리는 더한층 높아지고 떨리고 슬픔과 호소가 엉키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때릴 때마다 눈앞에서 자기 손에 매달려 애거라는 자기 아들이 보이지 않고 안방 아랫목에 앉아있는 주인 나리가 보인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때리는 것 같지 않고 자기 주인 나리를 욕하고 원망하고 주먹질하고 싶었다 인제 그만 좀 두! 하는 어머문 자식을 가로챘다 그래가지고는 다시 자기 아들을 껴안았다 그날 해가 3시나 넘어 4시가 되었다 진태는 학교에 다녀왔다 앞대문을 들어오려다가 보니까 새로이 삼태기 하나를 사다 놓았다 쌀이 나무로 얼근 누럽고 붉은 삼태기를 볼 때 그의 매맞은 자리가 다시 아프고 얼얼하다 퇴마루에 걸터 앉으니까 어머니는 상에다 밥을 차려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부른다 방 안에는 모닥불이 재만 남았는데 인두 하나가 꽂혀 있고 또는 다 삭은 화젓가락과 부삽 하나가 꽂혀 있다 어머니는 누더기 천에다가 작년에 낳은 어린애를 안고서 젖을 먹인다 어린애는 젖꼭지를 물고서 입을 오물오물하면서 한 손으로 다른 쪽 젖꼭지를 만진다 진태는 그 동생을 볼 때 말없이 귀여웠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볼 따구니도 건드려보고 억구억구 혓바닥 소리를 내어서 얼러보기도 하였다 어린애는 벙씨도 섰다 그리고는 젖꼭지를 쑥 빼고서 진태를 돌아다 보았다 어머니는 침착한 얼굴로 어린애의 손가락을 만지더니 옛다 하고 어린애를 내밀면서 좀 업어주어라 하고서 어린애를 곤두세운다 그러자 진태는 밥도 안 먹고 하고 밥을 얼른 먹고서 어린애를 업었다 그러나 진태의 집에는 아직 밥을 짓지 않았다 어머니는 안에 들어가 밥을 지으려 하기는 해도 우리 먹을 밥은 지으려 하지 않는다 진태는 어머니가 안으로 들어간 후 어린애를 업고서 방 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짓지 않으니 아마 쌀이 없나 보다 하였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얼른 돌아와야 할 것이라 하였다 진태는 뚫어진 창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면서 아버지가 혼자 인력거를 끌어서 쌀 팔 돈을 가지고 오지나 않나 하고서 고대하였다 그래도 미심하여서 그는 쌀 넣어두는 항아리를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보니까 겨무든 쌀바가지가 시커먼 항아리가 쾅 빈데 들어 있을 뿐이다 진태는 힘없이 뚜껑을 덮고서 섭섭한 마음으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였다 어린애는 등에서 꼼지락꼼지락 하고서 두 발을 비빈다 오늘도 또 밥을 하지 못하는구나 하고서 펄럭펄럭한 문을 열고 쪽마루로 내려왔다 내려와서는 냄비가 걸려있는 아궁지 밑을 보았다 거기에는 타다 남은 풍거리 장작이 두어개의 제 속에 남아있다 그는 다시 장작 갖다 놓아두는 부엌 구석을 보았다 부스러기 나무도 없다 바람이 불어서 쓸쓸스러운 행랑에 씻은 듯한 살림살이를 핥고 지나가고 게슴치레하게 어두워가는 저녁날은 저녁 못 지을 것을 생각하고 섭섭한 감정을 머금은 진태의 어린 마음을 눈물 나게 한다 조금 있다가 어머니는 허둥주둥 나왔다 아마 부엌에 불을 지피고 나온 모양이다 진태의 눈에는 아궁이에서 타 나오는 장작불을 한 발로 툭툭 차 넣던 어머니의 집색이 발이 보인다 어머니는 나오면서 등에 업힌 어린애를 보더니 아이고 추워 저런 무엇을 좀 씌워주려 무나 하고서 남바위 어째니 손이 다 나왔구나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진태가 돌에 쓰던 것이니까 십년이나 되는 남바위를 들고 나온다 털은 다 떨어지고 비단은 다 삭았다 그것을 어린애를 씌워주고 어머니는 다시 문밖을 내다보고 오분이나 서있었다 진태는 그 서있는 의미를 짐작하였다 아버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리라 그러다가 어머니는 갑자기 덜미에서 누가 딱 하고 놀래는 것처럼 깜짝 놀라며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섰다 그때 진태는 전역하지 않어? 하고서 어머니 뒤를 따라 들어갔다 어머니는 화가 나고 초조하던 판에 밥도 쌀이 있고 나무가 있어야지 하고 소리를 꽥지른다 진태 잔등에 엎여있던 어린애가 깜짝 놀라며 운다 진태는 어린애를 주춤주춤 추슬러 달래면서 아무 말 못하고 섰었다 어머니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진태도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는 부엌 앞에 앉아서 불을 넣고 앉았었다 날이 어둡고 전기불이 켜지었으나 밥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직 돌아오지를 않는다 진태 어머니는 창을 차려드리고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마님이 어머엄! 하고 부른다 예? 하고서 어머엄은 문을 열려다가 다시 돌아다 보았다 오늘 저녁을 하였나? 어머엄은 조금 주저주저 하다가 먹을 것 있어요 하고서 부끄러운 웃음을 웃었다 아범 들어왔나? 아직 안 들어왔세요 그럼 저녁도 짓지 못하였겠네 그려 어머엄은 아무 말도 없었다 마님은 벌써 알아채고서 그래서 되겠나? 어린 것들이 치워서 견뎌내겠어? 하고서 자 이것이나 하고서 상 끝에 먹다 남은 밥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모두어 놓으며 그놈도 들어오라고 그래 불도 안 뗀 모양이지 추워서들 견디겠나? 어른은 괜찮겠지만 어린 애들이 하고서 어서 그놈도 들어오라 그래 하며 어멈을 쳐다본다 어멈은 다행히 여겨 바깥으로 나오며 예 진태야 하며 진태를 부른다 왜 그러세요? 진태는 문 밖에 섰다가 문 안으로 들어오며 묻는다 들어가자 어디로? 안으로 말이야 마님이 밥 먹으러 들어오란다 진태의 얼굴은 당장에 새빨개지더니 왜? 아버지 들어오시거든 밥을 지어먹지 어디 들어오시니? 언제든지 들어오시겠지 들어가 부르시니 진태는 싫어요 하고 돌아섰다 진태의 마음에는 아까 아침에 나리의 버선 등을 더럽힌 것을 생각하며 다시 마님의 낯을 배옵기도 부끄러웠거니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에게 매를 맞게 한 것이 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다가 안방에는 자기와 동갑되는 교장의 딸이 자기와 같은 학교 여자부에 다니는데 그 계집애 보기에 매맞은 것이 부끄럽다 예, 나중에는 별소리를 다 듣겠네 어서 들어가자 어머니는 재촉을 한다 어서 들어가 진태는 심술 굳게 싫어요 나는 밥 얻어먹으러 들어가기는 싫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빌어먹을 녀석 기다리셔 안에서 기다리시거나 말거나 나는 안 들어가요 어먼 마음에도 자기 아들의 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었다 그리고 꾸짖기는 고사하고 동정할 만한 일이었으나 그래도 당장에 배고파할 것과 또는 자기도 밥을 먹어야지만 어린애 젖을 먹일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굳은 의지를 어머니 된 위력으로 꺾지 않을 수 없었다 안 들어갈 터이야? 그 말을 하고 부직갱이를 찾는 척할 때 그는 웬일인지 하지 못할 짓을 하는 비애를 깨달았다 싫어요 진태는 우는 소리로 거절하였다 싫으면 밥 굶을 터이야? 굶어도 좋아요 어디 보자 어린애나 이리 내놔 어린애를 안고서 어머니는 안으로 밥을 얻어 먹으러 들어가셨다 그러나 진태는 방에 들어가 캄캄한 속에 드러누워 있었다 그날 어째 그렇게도 섭고 분하고 쓸쓸한지 모르겠다 어째 이런가 하는 생각이 난다 그리고 아버지나 얼핏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였다 10분이 못되어 어머니는 다시 나왔다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며 마넴이 들어오래신다 어서 진태는 그대로 누운 채 다시 돌아 누우며 싫어요 안 들어가요 나리가 걱정하셔 싫어요 글쎄 어머문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5분이 못되어 또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이번엔 문을 열고서 그럼 옛다 하고 무엇을 내민다 진태는 방바닥이 차지차고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불을 내리 덮고 새우잠을 자다가 어머니 소리를 듣고서 무엇이에요? 하다가 얼른 속소리를 잡아당겼다 자 밥이야 먹고 두루 누워라 이 추운데 저것이 무슨 청승이냐 진태는 온 전신을 사를듯이 부끄러운 감정에 획흐르며 글쎄 싫다니까 안 먹어요 먹기 싫어요 어머니는 들어왔다 진태를 밀국수 방망이 밀듯이 흔들흔들 흔들면서 타이르고 간청하듯이 일어나거라 어? 일어나 진태는 더욱 담벼락으로 가까이 가며 싫어요 나는 배고프지 않아요 하고서 고개를 이불로 뒤어쓰고 아무 말이 없다 그만두어라 너 배고프지 나 배고프겠냐 하고서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아휴 추워 하고서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다 어몽과 아범은 맞닥뜨렸다 이건 눈깔이 삐었나 아이고이 하며 아범이 소리를 질렀다 어두워서 보이지를 안 눈부려 하고서 여성답게 미안한 어조로 어몽은 말을 한다 이 한 번 맞닥뜨린 것이 빈손으로 들어오는 자기 남편을 몰아셀만한 용기를 꺾어버렸고 주머니 속이 비어있는 아범은 또한 큰 소리를 할 만한 용기를 줄게 하였다 어떻게 되었소 무엇이 어떻게 되 큰일 났어 큰일 벌이가 있어야지 저녁은 어떻게 했나 여보 그 정신나간 소리는 좀 두었다 아우 무엇으로 저녁을 해요 아범은 아범은 아무소리 못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진태는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는 속으로 반갑기는 그만두고 한가닥의 희망까지 끊어져 버렸다 그럼 어떡하나 아범은 불 켤 것도 생각지 않고서 한탄을 한다 그래 한 푼도 없소 아따 이 사람 돈 있으면 막걸리 먹었게 막걸리라는 소리가 엄 엄의 성미를 거웠다 막걸리가 뭐요 어린 자식들은 치운 방에서 배들이 고파 덜덜 떠는데 그래도 막걸리요 그렇게 막걸리가 좋거든 막걸리 장사 마누라나 하나 대불고 살거나 막걸리 독에 가서 거꾸로 박히구려 그저 막걸리 막걸리 하니 언제든지 막걸리 신세를 갚고야 말터이야 저러다간 글씨 그만둬 또 여호 모양으로 턱턱거려 집에 들어오면 옆에 내 꼴 보기 싫어 하고 입맛을 쩍쩍 다신다 진태는 옆에서 그 꼴만 보다가 불을 켜고 있었다 그럼 저녁을 먹어야지 하고서 아범무쿠 시장한 모양으로 없는 국리를 하려하나 아무 국리도 없다 이것이나 먹구려 하고 어멈은 진태를 주려고 국에다만 밥을 내놓으니까 그게 뭐야 하고 숟가락으로 두어 번 떠먹어보더니 너 저녁 먹었냐 하고서 진태를 돌아보았다 진태는 말을 하려야 할 수도 없거니와 말하기도 전에 어멈이 안 먹었다우 하고 진태를 책망도 하고 원망도 하는 듯이 흘겨보았다 왜 하고 아범은 숟가락을 든 채로 그대로 있다 누가 하루 먹기 싫다는 것을 그럼 배고프겠구나 하고서 밥그릇을 내놓으면서 좀 먹으련 하니까 진태는 싫어요 하고서 멀리 피해 앉는다 왜 그러냐 먹을 마음이 없어요 삼십분쯤 지났다 문 밖에서 어멈이 진태야 진태야 하고 부른다 진태는 그 부르는 어조가 너무 은밀함으로 예 대답 한 번에 바깥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대문간에 손에다가 무엇인지 가느다란 것을 쥐고 서있었다 저 하고 어머니는 헝겊에 싼 그것을 풀더니 이거 가지고 전당국 가서 칠십전이나 팔십전만 달래가지고 싸전해가 쌀 닭곱만 팔고 나무 열량어치만 사가지고 오너라 한다 진태는 얼른 알아채었다 옳지 은비녀로구나 자기 집안에 값진 것이라고는 어머니 시집올 때 가지고 온 그 비녀 하나하고 굵달한 은가락지 뿐이다 진태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전당국을 향하여 간다 전당국이 자파상 옆에 있는 것이 제일 가까웠고 조금 내려가면 이발소 윗집이 전당국이다 그러나 첫째 집은 가지를 못한다 그것은 그 전당국 주인의 아들이 자기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 만일 들키면 창피할 것이요 부끄러울 것이라 그래서 그 집을 남겨놓고 먼 저 아래 전당국으로 가리라 하였다 그는 팔짱을 끼고 웅숭그리고서 전당국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어째 누가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고 구차함을 비웃는 듯하다 그리고 그 전당국 주인까지도 자기의 구차한 것을 호령이나 할 듯이 싫을 것 같다 그러나 눈 딱 감고 들어가려 하니까 문간에다가 기중이라고 써붙이고 문을 닫아버렸다 기중?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서 생각하니 그 몇 분 동안에 자기 마음이 긴장되었던 것은 풀려진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는 수 없이 그 동무 아버지의 전당국으로 가야 하겠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디게 떼어놓아 그 전당국으로 들어설 때 가슴은 거북하고 머리에는 열이 올라와서 흐리멍덩하다 기우시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다 혹시 동무 학동이나 만나지 않을까 하였더니 사무보는 어른이 한 분 앉아있고 아무도 없어 아주 다행이다 그는 정거장 표 파는 데처럼 철망으로 얽고 또 비둘기 창구멍처럼 뚫어놓은 곳으로 은빈녀를 들이밀었다 신문을 보던 사무보는 어른이 한 번 흘끗하더니 무엇이냐 하고서 소리를 꽥지른다 이것 잡으세요 하는 소리는 떨리고 가늘었다 사무보는 이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더니 저울에다가 달아본다 진태는 속마음으로 만일 저것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나쁜 것이라고 퇴질를 맞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있을 때 얼마를 쓰련 하고 돈을 묻는다 그는 겨우 안심을 하고서 돈 말하려다가 자기가 부르는 돈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하나 하고서 도리어 그이더러 얼마나 나가요 하고 물었다 그는 한참 있더니 일원이다 한다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얻어오라는 것보다 삼사십전이 더하다 그는 겨우 안심을 하고서 칠십전 주세요 하였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전당표에 이름 쓰이는 것은 좋지 못하나 하는 수 없이 이름을 대었다 사무보는 이가 전당표를 쓰는 동안에 진태는 왔다 갔다 하였다 그리고서 남에게는 전당 잡으러 온 채 하지 않으려고 사면을 둘러보며 군소리를 하였다 진태가 바깥을 내다볼 때 누구인지 덜미에서 진태냐 하는 어린애 소리가 들렸다 그는 얼른 돌아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집 주인의 아들이 반가워 맞으며 어제 왔냐 하며 나온다 진태는 달아나고 싶었다 그리고는 될 수만 있으면 돈도 그만두고 피해가고 싶었다 내일 산술숙제 했냐 어쩌면 그렇게 다정하게 물으랴 그러나 진태는 아니 하고서 고개를 내져었다 그의 얼굴은 진홍빛 같이 붉어졌다 야 큰일 났다 나는 조금도 할 수가 없어 그의 말소리는 진태의 귀에 조금도 안 들린다 내일 숙제는 그만두고 내일 학교에 가면 반드시 여러 동무들이 흉들을 볼터이요 또는 놀려대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커다란 수나미가 보이며 장난의 괴수요 핀잔 잘 주고 못살게 굴기 잘하는 그 불량한 학생이 보인다 전당표와 돈을 받아들었다 이제는 싸전으로 갈 차례다 석돼나 닷돼나 한말 쌀을 파는 것은 오히려 자랑거리지만 닭곱은 팔기가 참으로 부끄럽다 구차한 것이 죄악은 아니지만 진태에게는 죄 지은 것처럼 부끄럽다 그는 싸전에 가서 종이봉지에 쌀 닭곱을 싸들었다 첫째 싸전쟁이가 왜 전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 꽥 소리를 한번 지르더니 딴 사람의 쌀을 다 퍼주고 야 종이봉지 하나가 아까운 듯이 가까스로 닭곱 한 대를 퍼주었다 돈을 주고 나왔다 쌀 든 손은 얼어서 떨어질 듯 하다 한 손으로 귀를 녹이고 또 한 손으로는 번갈아 가며 쌀봉지를 들었다 이번에는 나무 가게로 갈 차례다 나무 가게로 갔다 이십전어치를 묶었다 그것을 새끼에다 질방을 지어서 둘러매고 쌀은 여전히 옆에다 끼었다 행길로 고개를 숙이고 가다가는 어깨가 아프고 손발 귀가 시려서 잠깐 쉬다가 저쪽을 보니까 자기 집 들어가는 골목을 조금 못 미쳐서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오신다 진태에다 진태는 얼핏 일어났다 그리고 선생님이 골목까지 오시기 전에 먼저 그 골목을 들어가야 하겠다 하였다 그리고는 줄다름질 하였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둘러매시었을 리가 없으므로 걸음이 속하시다 자기는 힘에 닿지 않는 것을 둘러매었고 또 걸음이 더디다 거진 선생님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래서 앞도 보지 않고 골목으로 뛰어들어가다가 거기서 나오는 사람과 마주쳤다 아이쿠 하면서 손에 들었던 쌀이 모두 흩어지고 나무는 어깨에 맨 채 나가 자빠졌다 이 망할 집 자식 눈깔이 없어 하고 들여다보는 그이는 자기 아버지다 진태는 그래도 뒤를 돌아다보았다 벌써 선생님은 본체만체 지나가버리시었다 이 망할 자식 쌀을 이렇게 흐트려서 어떻게 하며 아버지는 두 손으로 껌껌한 데서 그것을 쓸어서 바지 앞에다 담는다 진태는 멍멍이 서있다가 아버지에게 끄을려서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받았으며 얼마를 썼으며 얼마나 남았느냐고 묻는다 진태는 그 소리를 듣고서 전당표를 주었다 그리고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진태의 잘잘못이 없었다 유일한 보물을 전당을 잡혀서 팔아온 쌀까지 땅에다 모두 엎질러버린 것을 생각하며 그대로 있을 수 없을만치 아깝고 분하다 그래서 이 망할 녀석 먹으라는 밥을 먹지 않아서 밥이나 먹고 자라고 하있더니 하고서 주먹을 들고 덤벼들며 어디 좀 맞아봐라 하고서 또다시 덤벼든다 진태는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에 두 번씩 매일을 맞게 되니까 무엇이 원망스럽고 또 무엇을 저주하고 싶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한참 얻어맞고 혼자 울었다 그는 위로해 주는 사람 하나 없고 쓰다듬어 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는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한참 울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 꿈에는 억울한 꿈을 꾸었다 1923년 10월 개벽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중 나도양 선생님의 행랑자식이었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